건축설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건축설비 7장까지 저번 시간에 했죠 8장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생기구 배관설비가 위생기구 위생기구라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기구들을 위생기구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대변기가 있고 소변기, 싱크대 욕조 이런거 있죠 전부 다 위생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생기구하고 위생기구에 물을 공급하고 배수하기 위해서는 배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배관설비 부분을 다루는 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서는 이것도 하나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위생기구 쪽에서는 보통 이런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죠 위생기구의 대표적인 아파트의 위생기구 대표적인 것은 대변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변기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것을 다루는 거죠 이런 위생기구에서 대표적인 이 대변기 관련된 것 그러면 이제 대변기가 물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정급수방식이고요 대변기의 세정수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세정급수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정원리안 세정방식안 변기를 이렇게 분류해요 각각의 특성적인 측면 이런 것을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생기구의 단위화 유닛드화 단위화 시켜놔야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현장에서 조립을 하겠죠 그런 유닛드화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하는 파트가 위생기구 쪽입니다 자 그리고 배관 배관설비 쪽에서는 기본적인 배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밸버류도 같이 공부하는 거죠 배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버류 이런 것을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그럼 배관 쪽은 각 배관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강간도 있을 것이고 동간이나 스틴레스 강간 경질염화 비닐간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그 간의 특성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밸버도 다양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슬루스 밸버도 있고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 밸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흐름을 90도로 바꾸어 주는 앵글 밸버 이런 밸버적인 측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요 배관적인 측면하고 이런 밸버 밸버 이런 부분을 학습하는 파트가 위생기구 및 배관설비 쪽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구장에서는 이제 난방 관련된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난방설비 난방하고 항기죠 그럼 난방을 하게 되면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실내에서 생활하면 실내 공기가 오염되겠죠 그래서 항기를 해줘야 되죠 항기 관련된 것을 구장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구장에서는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볼 수 있는 파트에요 이 파트가 난방설비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난방이라는 것은 이제 겨울철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실내 온도가 떨어지니까 쾌적한 인간은 보통 쾌적한 온도를 일정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죠 난방 기준 온도는 18도로 보통 잡습니다 18도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떨어지게 잡는 경우는 에너지 절약상은 보통 16도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냉방의 경우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제 실내 환경 기준에 26도로 잡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상은 28도에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전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냉방 돌릴 때 에너지 절약할 때 그래서 26에서 28도씩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방쪽 자 그러면 이 난방설비에서는 자 어떤 것을 공부하나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난방 방식들 난방 방식들 난방 방식을 우리가 공부 학습을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난방이 무슨 난방인가 하면 복사 난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다가 온수 파이프 패널을 깔아가지고 거기다 뜨거운 물을 넣어서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하는 복사 난방이거든요 이런 난방 방식 그리고 전기를 공급해서 하면 보통 라지에타 방열기를 설치해서 수증기를 공급해서 잠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전기 난방이라고 하죠 그러면 라지에타 방열기에다가 온수를 공급해서 열을 방출하면 그것은 온수 난방이라고 이런 난방 방식적인 측면을 우리가 공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복사 난방입니다 온수 난방 아닙니다 복사 난방이에요 이런 것을 공부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난방 방식에서는 이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다루겠죠 그러면 보일러가 가동해야지 뜨거운 물을 태우거나 뭐 전기를 만들겠죠 보일러 관련된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겠죠 보일러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보일러의 이제 뭐 출력 개념이나 뭐 정격 출력이라든지 이런 상용 출력 이런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일러의 이제 이제 방열기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라지에타죠 방열기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방열기 열을 방출하는 기구가 방열기죠 영어로 라지에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방설비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이렇게 출제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장에서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거죠 두세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는 중요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그래서 급수설비 있죠 그리고 소방설비 있죠 난방설비 이런 데가 두세 문제가 배분되는 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십장에서 십장에서 무엇을 언급하는가 하면 자 이겁니다 공조미 냉동설비 공조설비 하고 바로 냉동설비 공조미 냉동설비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장은 어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잘못 만들어지면서 거기 이제 지금 현재는 주택관리사 시험제도의 범위나 이런 것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가거는 주택법에서 제시를 했는데 공동주택관리법령이 만들어지면서 그 출제의 범위를 설정할 때 가거에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보통 공조미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 개론을 이렇게 시험 낸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수를 해가지고 홈네트워크 설비를 포함한 건축설비 개론을 이렇게 시험 출제한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이 기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회 21회 22회 23회 4일 동안 문제를 출제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새로 그 규정을 바꾸면 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법은 항상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바뀌었어요 법령 시행령이니까 언제나 바꿔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 공조미 냉동설비 파트는 우리가 아직은 출제를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중에 한기는 낼 수 있으니까 이 파트에서는 한기부만 보는 거예요 한기 관련된 거 설비하고 관련된 파트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기는 어디에 넣어도 간 게 없기 때문에 이 한기 파트는 학습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공조미 냉동설비를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조설비는 이거죠 공기조화설비를 줄여서 공조설비라고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설비예요 자 쉽게 이거죠 최근에 이런 빌딩이나 이런 건축물을 지면 창이 거의 없죠 무창층 건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닭들을 통해서 그러면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공기 공급해 주고 빨아 가고 이걸 반복을 하는 공기조화 공기를 조화롭게 만들어 공급해 주는 설비가 공조설비죠 그리고 냉동설비는 자 이것이 되겠죠 공조설비를 하려면 자 여름에 냉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냉풍을 만들어 줘야 되죠 거기에 대한 냉동설비 쪽을 많이 다루는 거예요 사실 냉동설비라는 것은 자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나 이런 것도 냉동을 해야 되죠 그 냉동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공조와 관련된 냉동을 많이 다루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된다 대략을 하시는 이거는 집중해서 공부하는 파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1장 11장에서는 수송설비 파트를 다룹니다 수송설비 자 이 수송설비에 관련돼서는 자 이런 것이죠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는 무엇이다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는 성강기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송설비 파트는 한 문제예요 이거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수송설비에서는 이제 성강기 엘리베이터하고 관련된 성강기가 엘리베이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강기를 타더라도 이런 안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타는 거죠 그런데 고장이 날 수는 있죠 그래서 안전장치적인 측면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 파트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관계법규적인 측면 자 그래서 관련법령에서 법령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돼 법령 부분 법령에서 따다가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파트를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수송설비는 뭐 에스컬레이터나 더메이트 이런 것도 있죠 이동보도 이런 것도 있지만 위 시험은 이 위주로 성강기 엘리베이터 위주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이겠죠 그리고 사실 아파트는 에스컬레이터 잘 없죠 에스컬레이터는 혹시나 이렇게 주상복합 단지를 이렇게 구성했을 때 간혹가다 상가 쪽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일반 아파트는 잘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역사상 딱 한 번 언급했었어요 종합문제내면서 실패 때 근데 그때 실패 때 냈는데 이상하게 답이 안 됐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답을 만드는데 이의제기를 하니까 거기 이제 답이 될 지문이 맞으니까 모두 정답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에스컬레이터는 지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수송설비는 선강기 관련돼서 안전장치나 이런 법령 파트를 우리가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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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홈네트워크죠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설비죠 홈네트워크는 간단히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정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스벨버를 제어 한다든지 난방을 제어 한다든지 또는 출입문을 제어 한다든지 우리 집에 어린 아기가 있는데 잠시 재어 놓고 내가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깼는지 카메라를 돌려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홈에 있는 이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등등을 갖다가 언제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는 설비가 바로 홈네트워크 설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홈네트워크 설비는 자 오래간만에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은 이미 바뀌어져 있지만 올해는 적용을 안 23회 때는 적용을 안 하고요 그래서 적용은 이제 우리 24회때부터 기준이 새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 기준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뭐 그때는 월패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월패드 이런 것은 개념상 법령이 사라지고 간단히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세대단말기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네트워크 설비가 되는데 이 홈네트워크 설비는 과거에는 두 문제까지 출제 가능해서 하나에서 두 문제 그런데 이 홈네트워크 설비 부분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아마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얘가 이제는 한 문제 앞으로는 한 문제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홈네트워크 관련돼서 그 기준을 갖다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 기준법 설치 기준하고 그 다음에 용어적인 측면 이런 파트를 학습하는 파트가 이 홈네트워크 설비 파트가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학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3장에 자 이 전기설비가 있습니다 전기설비 자 이 전기설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뭐 지금 가면 갈수록 전기 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제품을 막 내놔요 맞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세탁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건조기도 만들고 또 옷으로 스타일러 만들고 전기는 자꾸 쓰게 돼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집에 이제 또 자동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죠 그래서 이 전기설비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전기 그래서 앞전에 이제 전기는 저희가 어 이제 이제 자동차 충전하는 거죠 전기 자동차 세대 기준 그 법령 가서 따다가 또 내죠 어 앞전은 제가 법령에서 낸다겠죠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어 저겁니다 전기 관련된 데 아이고 책이 975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하나씩 따가지고 출제했습니다 그거는 어 기초상식 없는 분들은 다 틀리라는 겁니다 그런 이시으로 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전기설비 파트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인데 이 파트에서 어 이제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이거죠 어 이제 전기의 기본과 어 이제 24일 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게 국제 기준을 우리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기설비에서 우리가 전압을 갖다가 저압 고압 특별 고압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제 저압 기준이 과거하고 달라집니다 24일 때부터는 그래서 저압 기준이 자 직류 전류하고 교류 전류에서 저압 기준이 과거는 750볼대지 하나는 어 교류는 600볼대지 기준이 됐는데 저압 기준이 직류의 경우는 1500볼대지 이하가 됩니다 1500볼대지하고 교류는 1000볼대지가 골대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압 기준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압도 출발점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요거 초과부터 고압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전기는 우리가 전압이라든지 뭐 전류 직류 전류다 뭐 교류 전류다 이런 특성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 강전설비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 수변전설비 변압기에서 전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급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거죠 변압기라는 건 수변전설비인데 자 우리가 어 전기를 공급할 때는 고전압전류로 공급을 하죠 그것을 가정에 직접 사용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용전압전류로 바꿔야 되죠 그것이 이제 변압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아파트가 오래되면 변압기 이후 교체를 하죠 그러면 아파트에 뭐 정전이 되는 경우 있죠 교체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불도 켜야 되죠 우리가 조명도 해야 되죠 그러면 전기가 된 조명설비 이런 거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이거죠 낙내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접지공사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누슬전류에서 우리가 전기사고나 하재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접지공사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것들이 바로 이 전기설비예요 그런데 이 전기설비는 그래서 앞으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까지 출제가 될 겁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엄청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 스물 우리가 주택가위사 시험이 1, 2회 때는 5지 선당형 25문제를 시험쳤거든요 그런데 3, 4, 5회 때는 20문제였어요 20문제 20문제고 4지 선당형 가지고 20문제에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변별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바뀐 거죠 40문제 됐다가 5지 선당형 바뀌었다가 지금은 그래서 지금 꾸던 것이 40문제 5지 선당형을 현재 시험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20문제 25문제 이렇게 출제할 때도 문제가 전기가 6문제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때 막 생각 없이 막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40문제야 된 데도 2, 3문제 그러면 2, 3문제가 출제되면 꽤 출제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2, 3문제가 확보가 되는 데가 4군데예요 설비 쪽은 그래서 아니죠 급수설비 했었죠 그리고 제가 했습니다 소방설비 그리고 난방설비 그리고 전기설비 2, 3문제가 기본 분배가 되는 거예요 13장 중에서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왔다갔다 하는 거죠 뭐 수송은 한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못 낸다 켜세요 공조미 냉동설비는 그래서 이 파트는 별도로 출제는 없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거 뭐 한기나 일장총론과 관련된 석공기선도 이 정도는 언급을 할 수 있고 얘는 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분이 된다 봐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에서 두 문제 이렇게 배분해 줬죠 또는 이렇게 배분해 준 이유가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안 했어요 공조미 냉동설비 제가 연 4일 동안 안 될 거라 했죠 그래서 올해도 안 됐고요 그래서 24일 때도 아마 공조미 냉동설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령이 이제 그 기준이 바뀌면 다시 설정해 드릴 겁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시험 범죄를 제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 그 기준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공조미 냉동이 딱 들어간 그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범위가 설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에다가 미리 받으시면 공조미 냉동설비 나오면 이거는 안 나온다 X 해놓고 우리가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공동주택시설개론의 전체적인 체계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잡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일장총론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설비의 정기설비까지 세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강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 번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몇 번 돌리셔야 돼요 많이 돌릴수록 좋습니다 많이 돌릴수록 한 번만 보고 좀 지루고 가면 안 됩니다 이론을 몇 파스 돌리시고요 그리고 문제 부위에 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올해 대비는 올해 대비 유형으로 제가 문제를 새로 또 지금까지 문제를 잘 안 바꿨는데 문제집을 지금 문제집을 완전 새로운 스타일로 왜 그런가 하면 앞전에 새로운 출제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스형이 많았죠 그리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문제집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 이론을 충분히 하시고요 박스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집 풀이 과정에서 문제를 잘 푸시면 그러면 아마 이번에도 충분히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23회에 부터 문제의 날도가 한두 개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비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입문가정 건축 그래서 공동주택 시설 개료에 대한 전반적인 호의 인텐셜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